하나님 말씀은 10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근거해서 주의 기적 주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강단 메시지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흑암과 싸워서 세상과 싸우고 또 자신과 싸워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24시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아들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면 다윗이 이기죠 왜요? 다윗이 임금이니까 군사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들을 오히려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압살롬과의 위기 문제를 극복한 그 이후에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고난 중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17절은 다가올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다윗을 자신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의 기적 주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적을 체험한 끈질긴 기도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끈질긴 기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기도를 하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임금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평탄했던 삶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으로서 집안일을 도와야 할 정도로 생활이 힘들었어요 또 청년 시절에는 골리아스를 죽이고 불레셋을 물리쳤지만 당시의 임금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금이 되어졌지만 말년에는 아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다윗을 공격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평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과 대처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온약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도를 하되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다윗과 같은 영적인 근성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도의 제목은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말아야지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끈질기게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봄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과부와 불이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반면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재판관에 가면 재판관이 분명히 자기에게 불리한 자기의 사정대로 이렇게 재판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경험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과부는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가 이것이 억울하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 해결해달라 계속해서 가서 괴롭히니까 이 재판관이 하루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의 억울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의 억울한 것을 들어줘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억울한 것도 알고요 우리의 연약하고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다위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처럼 또 본문의 다위처럼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루의 출발점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위스는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다위스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이 다위스는요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죠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은 증인이 바로 여러분인 줄 압니다 불신자들 같으면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대 현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폐망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는 전문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무수한 핍박과 곤란을 당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기만 하면 자신의 발이 반석 위에 서게 되고 또 걸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어떤 하나님께 다윗이 나왔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 앞에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왔어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웅덩이 나의 모든 수렁과 같은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몇 번이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다윗처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로 올리신 하나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받은 그 응답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문제 해결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수많은 주의 기적 또 주의 생각을 체험한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임금이었으니까 우리보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더 극심한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의 제목이 궁금하지 않아요?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랬어요 재앙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 재난 속에 쌓여서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재난 문제, 재앙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보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보금으로 정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재앙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악된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고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요 시시각각으로 또 말로 생각으로까지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육신의 한계가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부족했던 것,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피 파우나 그랬습니다 가난과 궁피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삶의 문제는 내 문제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다위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요하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피파오나 죽기에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다위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사정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항상 급하잖아요 왜 급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렁 여기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위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오늘도 앞당기면서 주의 기적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